빈센트 반 고우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은 미술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어디선가 한 번쯤 만나본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천피스 직소 퍼즐이라든가 인테리어 액자, 명화 쿠션 등 다양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별이 떠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밤하늘이 마치 소형돌이 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는데요. 이는 고우가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고우는 미술상과 전도사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화가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는 프랑스의 탈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으로 단순히 친구였다기보다 고우가 고갱을 스승으로 여겨 자신이 거치하고 있는 곳에 와주길 바랬습니다. 고우의 바람은 동료 화가들이 함께하는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했죠. 고갱은 고우의 초청을 받아 노란 집으로 알려진 고우의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 세 달을 못 버티고 둘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종종 부딪히는 둘은 막말도 오가던 중 아르레 여인이라는 주제를 두고서 서로 전혀 다른 감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크게 다투기도 했는데요. 고갱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모델은 창녀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고우는 그래도 창녀처럼 그리는 것 아니라고 하며 싸우다가 결국 고갱의 작품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우에서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한 고우는 스스로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고우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되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별이 빛나는 밤 작품에서 소용돌이로 묘사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영상은 미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미술 관련 영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교양 상식적인 차원으로 미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빈센트 반 고우의 생애를 쉽게 풀어보는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0세가 채 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한 빈센트 반 고우는 짧은 생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작품들로 인해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가 중 한 명인데요. 1853년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반 고우는 화가가 되기 전 대부분의 시간은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네덜란드 진드레트에서 태어난 고우의 어린 시절은 미술의 두각을 드러낸 아이였다기보다는 곤충학자로서의 자질이 보였는데요. 여동생 엘리자베트의 회고로는 고우는 다수의 곤충 이름을 알고 있으며 마치 과학자처럼 수집하고 분류하여 꼼꼼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곤충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차후 미술 활동을 하는데도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또한 책을 좋아해 상당한 독서가로 외국어 공부도 착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11살 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개신교 기숙학교로 보내졌고 고우는 여기서 모국어인 네덜란드어만큼 영어와 프랑스어를 잘 구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독일어도 능통하게 사용하였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지리적 이유와 무역교육을 위해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13살이 되어 빌리엄 2세 국립중학교로 진학한 고우는 이 학교에서 교과 커리큘럼으로 포함된 미술 수업을 받게 됩니다. 좋아하는 수업을 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중 15살 때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자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이 무렵에 집안의 내력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혼란 시기가 지나갈 무렵 고우는 슬슬 집안에서의 생활이 따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자니 돈이 많이 들고 집에서 놀리자니 백수 생활을 보기가 탐탁치 않았는지 아들을 헤이그의 구필화랑에 취업시키게 됩니다. 프랑스의 본점이 있는 구필화랑의 헤이그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고우는 이 시기에 옛 대가들의 작품과 동시대 작품들을 포함해 많은 그림들을 접하며 판화들을 수집하게 되죠. 구필화랑은 고우의 큰아버지 센트와 파리의 미술상인 아돌프 구필이 동업에서 만든 화랑으로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많은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들을 판매하던 꽃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센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인 빈센트 방고우와 테오 방고우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했는데요. 빈센트 방고우가 평생 동안 그림에 미쳐서 동생 테오에게 도움을 받기만 했다라는 오해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빈센트는 장래가 촉망한 미술상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테오보다 형이었던 만큼 성장기 시절에는 테오에게 여러 도움을 주기도 했죠. 빈센트 방고우가 구필화랑에서 일하면서 유난히 감동을 받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판화로 복제된 밀레의 이삭줍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과 감동을 받아 밀레를 존경하며 매니아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밀레의 그림들은 차후 고우의 미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필화랑에서 일한 지도 약 10년, 20대 중반이 된 고우는 미술에 대한 관점의 의견 차 때문에 손님과 자주 말다툼을 해서 화랑에서 해고되었다고들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상인의 길을 착실하게 배워가던 고우는 구필화랑에 런던 지점을 내기 위해 런던에 파견되었는데요. 19세기 후반에 고두로 산업이 발달한 런던을 보며 감탄함과 동시에 가난한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보고 고우는 사람들의 빈부격차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그간 미술상으로서 느낀 점들과 일치하게 되면서 볼품없는 작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하는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죠. 또한 엘리트 중심적인 그림에 동갑을 못함과 동시에 런던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미술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생각과도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의 혼란을 정리하고자 종교적 열정에 심취되면서 종교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 후 영국에서 얼마간 무급교사로 일을 하다가 정식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고우는 종교인의 길도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불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을 더 중시하는 성직자 사회에서 실망을 안게 되죠. 목사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인맥으로 탕광지대에서 성교 활동을 하던 고우는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 속의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동경하던 장, 프랑스와 밀레처럼 노동자 계급을 그리는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빈센트 반 고우는 동생 태호의 조언을 받아들여 브리셀 왕림 미술 아카데미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주로 독학을 하며 그만의 독특한 화풍을 자아내게 됩니다. 고우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애정을 많이 가졌는데 그가 사랑한 시엔이라는 여인은 매춘부 출신으로 딸이 하나 있기도 했죠. 하지만 시엔과의 동거는 고우의 주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시엔과의 동거를 반대했고 고우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주변 사람들과 즐겨하기까지 했죠. 아버지는 이란 고우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며 고우는 목사인 아버지의 반대와 갈등으로 평생 쌓아오던 교회의 권위에 대해 분노와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안과 친구와의 마찰이 심했던 연애의 끝은 시엔의 매춘부 생활로 돌아가면서 끝을 맺게 되죠. 얼마간의 가족과의 마찰 이후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타협한 고우는 내내 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잠시 동안은 어두웠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나타낸 다양한 색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을의 노초년 마르호투가 고우에게 반하게 되었고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던 고우는 그녀를 멀리하였죠. 그런데 마르호투는 고우와의 연애가 잘 풀리지 않아 정신이 폭발하여 독약을 마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고우는 뇌넨을 잠시 떠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심려를 기울여 대작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30대 초반인 1855년 고우는 호르트라는 농부의 집을 지나치나 그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호르트의 가족들은 석유램프 안에서 감자를 먹고 있었고 이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길 결심하게 되죠. 1885년자 감자를 먹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그가 바라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려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회화의 크기도 상당히 큰 편으로 가로 82cm, 세로 114cm의 크기였으며 농부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농촌의 애환을 표현했죠. 그는 자신이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지만 미술상이 된 동생 테오에게 보낸 그림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고우는 파리로 이주하면서 일본의 우키요의 영향과 파리의 전위적인 예술 기류의 영향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렘블란트와 밀레의 어두운 화풍이 주류를 이루었던 고우 작품들은 일본의 우키요의 영향을 받아 밝은 화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키요에는 에도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유행한 판화로 상업화가 되어가던 일본 사회에서 대중을 상대로 출연한 작품이었죠. 또한 고우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폴고갱, 그리고 폴세잔, 조르주 세라의 작품들이 고우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고우는 빛의 효과들을 탐구하여 색채이론을 연구하였죠. 파리에서 미술가들을 사귀어가며 활동을 하던 고우는 동생 테오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고우와 테오 사이는 평생 돈독할 것만 같았지만 테오가 결혼하면서 고우는 신혼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요. 가정을 꾸려야 되는 테오는 상인으로서 하루종일 일을 하고 피로에 쌓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고우는 테오를 붙잡고 박카스 대신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테오와 갈등이 쌓인 고우는 파리를 떠나 남프랑스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열다섯 달 동안 해바라기와 밤의 카페 테라스를 포함해 200점이 넘는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들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노란집으로 이사를 하고 아는 화가들에게 모두 편지를 써서 화가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여기에 응한 사람은 폴고갱뿐이었죠. 둘은 작업을 함께하기도 했으나 결국 사이가 악화되어 고우의 귀가 잘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우가 스스로 그랬다 혹은 폴고갱이 잘랐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나 어쨌든 고갱은 떠나고 고우는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는 병원에서도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별이 빛나는 밤이라던가 사이플러스 나무 등의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별은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죽음을 은유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으며 사이플러스 나무는 서양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죠. 빈센트 방고우는 평생 동안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지 못하고 고독해지는 심경을 느꼈으며 이 무렵부터는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소약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전문화가로서 1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동생 테오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가족에게 민폐가 된다는 생각까지 이어졌죠. 그러다 1890년 고우의 나이 37세 그는 프랑스 잭 권총인 리볼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그의 생이 짧게 끝났다는 데는 변함이 없었죠. 오늘은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이며 가장 유명한 미술가 중 하나인 빈센트 방고우의 라이프 스토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